LG 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 LCD 시장 철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국내 마지막 7세대 LCD TV 패널 생살라인 파주 P7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주현 기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예상 대비 LCD 패널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어 당초 LCD 패널 생산 중단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P7의 LCD 라인 철수와 함께 중국 광저우 공장의 LCD 패널 생산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3분기까지 1조 2,093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 정기임원 인사를 통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정호영 사장을 재신임했습니다. 정 사장은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는 LCD TV의 국내 생산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에서 1년으로 앞당기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시설에 2024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난해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경쟁력을 높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보자 경기도 파주 사업장 및 베트남 사업장 모듈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유비 리서치는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 등 IT용 OLED 출하량이 올해 950만 대에서 오는 2027년 4,88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39%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부품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애플도 태블릿과 노트북에 OLED를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애플에 저온다 결정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방식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일TV 뉴스의 심주연 기자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